자 유형이야 유형 타이프 유형 소리 유형이야 유형 리듬 그리고 뮤지컬 텍스트 되겠습니다 we find leasing 되겠습니다 end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 요 괄호의 유형들 됐어요 괄호의 유형들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덩어리야 이렇게 소리 리듬 그 다음에 텍스트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조화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우러짐 뭐 요런 뜻이야 여기서는 질감이란 뜻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긴 조화나 어우러짐 이런 주형들 자 그런데 요렇게 그죠? 음 그니까 우리를 우리가 pleasing 기분 좋은 데였어 기분 좋은 그죠? 우리는 안다 그것이 기분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 뭘 알어? 기분 좋다는 것을 뭐가? 괄호라는 것이 자 요게 요렇게 요 괄호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우리는 알어 괄호라는 것이 기분 좋다는 것을 그죠? 자 우리가 기분 좋다고 알고 있는 이 괄호의 어 유형들은 유형들은 요렇게 이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얘네는 일반적으로 extension of previous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됐습니다 이 익스텐션의 이제 연장 이라 연장 연장사 길이 길이의 길이 익스판션의 이제 공간이고 길이가 길이 길이 연장이다는 이야기죠 뭐 연장일까 이전에 있었던 아이고 그런거구나 긍정적인 거구나 이 경험의 연장이야 우리가 가졌던 그죠? With music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음악과 함께 가졌던 경험 가졌던 가졌던 경험의 연장선이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거 리듬이랑 소리같은 것은 음악이랑 관련되는거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음악이랑 관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면 말이야 듣는 것 듣는 것 노래를 듣는 것은 이다 이렇게 되는거야 노래를 들어 어떤 노래냐면 니가 좋아하는 요렇게 아 좋아하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은 동명사네 한번 적어볼게 동명사 주어네 듣는 것은 lot 많이 많이 뭐와 같은거냐면 해빙하는 것 같아 비동사 다음에 like 그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가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야 ing가 하는 것과 같아 having having experience 경험하는거야 having experience 그냥 경험하다 이런 뜻이야 경험하는 거랑 똑같아 어떤 어떤 다른 유쾌한 sensory 감 감 각 적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음 노래를 듣는 것은 곧 감각 경험을 하는 거야 생각할까? 노래를 듣는 것은 감각적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먹는 거야 자 그러면 감각적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야 이러이러이러이러 이런 거란 말이야 다시 감각적 경험이 뭐냐면 요게 하이픈에 들어있는 애들이야 뭐가 있을까? 먹는 것 음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그죠? 자 먹는 것 초콜릿 신선하게 어 이게 어 따진 거야 딴다는 게 뭐지 이게 따진 거야 신선하게 따여진 음 라즈베리 딸기 같은 건데 딸기 예를 들면 딸기가 누군가가 딸기를 딱 땄어 그럼 이게 픽트야 이렇게 갓 갓이야 갓 신선하다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갓이라고 해둬게 돼 이거를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커피야 언제? 아침에 보는 거야 자 워크 오브 아트 예술작권 또는 평화로운 얼굴 누구의 썸어 누군가의 얼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 who is sleeping 이렇게 누군가는 누군가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죠? 이런 경험 감각적 경험이랑 듣는 거 노래 듣는 게 똑같은 거야 그 얘기야 자 우리는 take pleasure 플레저 기쁨 자 플레저 기쁨 을 take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take 가져가는 거니까 어떤 뜻이겠어? 경험하다는 뜻이겠지 느끼다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야 우리는 기쁨을 가져가 우리 기쁨 느낀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느낄까? 이 감각적인 경험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찾는 거야 안락함 comfort 안락함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함을 찾는 거야 어디에서? 그것의 친숙함 그죠? 그래서 친숙함에서 찾는 거야 여러분 이 측이가 바로 뭐냐면 뭐 뭐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감각적 경험이 되겠지? 감각적 경험에 친숙함에 친숙함 그 거기서 변환한 걸 찾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안전 이렇게 안전이 그렇지 뭐냐 safety 안전이야 관계대명사네 그 안전은 이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거야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안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하게 되는 거야 찾게 되는 거야 자 안락함을 찾죠 그 다음에 안전함도 찾게 되는 거야 뭐 아 잠깐 잠깐 우리는 안락함을 이렇게 안전함 괄호를 한번 쳐볼게 여기 친숙함 과 A2라는 게임이란다 A2 친숙함과 안전함 에 있는 안락함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인을 좀 괄호를 쳐볼게 요렇게 이렇게 자 친숙함과 안전 안전 에 있는 안락함을 찾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려볼까 I can look at 나는 보는 거야 볼 수 있어 look at 보다 뭐뭐 을 보다는 뜻이야 ripe 익은 거야 익은 이건 라즈베리를 보는 거야 아 냄새도 맡는 거야 아우 그리고 예측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예상 예측하고 기대도 하는 거야 오 접속사 되시네 라는 것은 그것이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라즈베리네 자 잇이죠 자 잇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익은 라즈베리 얘란 말이야 얘가 테이스트 굿 좋은 맛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that experience will be safe 경험이 자 잠깐만 자 이게 접속사 1번 요거 접속사 2번 그죠 오 이거 좋을 거 맛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경험 그 경험이 그 경험이 안전할 거라고 뭐야 예상하는 거야 자 이거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안전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get sick 아프지 않다는 얘기죠 아프다 아프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좀 잠깐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 자 테이스트 굿이야 맛이 좋아 이게 플레쥬 아우 기쁜 거야 그 다음에 안전한 거야 그죠 이렇게 컴포트 이런 거 여기도 있네 세이프티도 있고 그치 이런 거 자 갈까요 그 다음에 if I never seen 내가 본 적이 없어 나 절대 본 적이 없어 이거 로건 베리를 이전에 이전에 절대 본 적이 없다면 만약에 there are so many points 자 there are so many points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무슨 점들이 있을까 인커먼 이드 더 뭐야 래즈베리 that I can take the chance 자 take the chance 되겠습니다 이건 운에 맡기는 거야 운에 맡기는 거야 운에 맡기다 인이팅 먹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런 얘기네 자 로건 베리 로건 베리 됐죠 음 다음 자 너무 많은 점이 있어 뭐에 있어서 공통된 공통 공통 누구누구와 라즈베리와 라즈베리와 공통된 것에 있어서 공통된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점이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어 그죠 그래서 소 됐고 문의 너무 공통된 점이 많았어 됐 그래서 됐죠 소 됐고 됐 너무 뭐 뭐 해서 그죠 그래서 점점 점이다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서 나는 운에 맡기다 먹는 데 있어서 라즈 그 로건 베리를 먹는 데 있어서 운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뭐라고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이제 뭐야 로건 베리 병렬구조 들어가네 그래서 접속사 1번 요거 접속사 2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해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어 로건 베리를 그치 근데 말이야 이 라즈베리 라즈베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즈베리랑 공통된 것에 있어서 똑같은 점이 공통점에 있어서 라즈베리와 공통된 데 있어서 많은 점이 있어 뭐냐면 공통된 데 있어서 많은 점이 있다는 얘기는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야 공통점이 많아 라즈베리랑 그러면 뭐야 나는 먹는데 운을 맡길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예상을 할 수 있어 뭐라고 그 로건 베리는 안전할 거라고 그죠 이렇게 I can 나는 예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죠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every aspect of training aspect는 측면입니다 자 모든 측면 every 나오면 단수죠 단수명수 나와요 단수 자 모든 측면이야 뭐의 측면이야 training 훈련이죠 훈련 훈련입니다 동명사형 아이디에 들어가서 동명사 for elite athletes 되겠습니다 자 for는 누구누구를 위한 이런 뜻이야 야 엘리트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 athlete 운동선수라는 뜻이야 운동선수 그죠 그 바로 운동선수들을 위한 모든 측면이 주어야 이것은 해적인과 단수동산하는 거야 가지고 있어 뭐죠 명시적인 목표를 대겠습니다 명시적인 이란 뜻이야 ex는 밖으로라는 뜻이거든 out 그래서 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단어 explicit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자 everything everything they do inside and outside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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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verything 파란색은 주어동사 표시들이죠 모든 것들은 이다 라는 거죠 뭐냐면 goal directed 목표 지향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여기 이제 여기 있죠 목표 지향적인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죠 목표 지향적 입니다 그래서 보어로 쓰인 거죠 보어 여기가 보어야 목표 지향적 자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 which 황계대용사죠 이렇게 everything 받아죠 모든 것인데 말이야 they do inside and outside 여기 do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들이 하는 것 그죠 그들이 하는 것 inside outside 안 밖 에서 뭐 이런 정도죠 안과 밖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되겠습니다 어디 안 밖이냐면 the practice venue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훈련장 이 venue가 경기장을 얘기해요 경기장 경기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practice venue 하면 경기장이야 그래서 경기장 안팎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컷 이런 뜻이에요 이게 inside outside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훈련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목표 지향적 이 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as coach as는 로스예요 그래서 얘는 자격의 전치사입니다 자격 아휴 코치로서 말이야 you want to help 야 너 원하지 않냐 네가 코치네 어 네가 코치네 아 여기서 하나 빼먹은 거 있어 여기 엘리트 엘리트 여기 엘리트 운송선수 여기 이게 데이야 이게 데이야 엘리트 운송선수 야 코치로서 너 말이야 너 너 원트 원하지 않냐 도와주는 거 사역 동산에 help 너의 운동선수들이 말이야 하는 거 두 개의 것을 하는 걸 원하지 않냐 자 이 요거는 땡땡이죠 땡땡 이걸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 띵띵 요 뜻이야 콜론 우리나라 말로 콜론이라고 그래요 콜론 땡땡 이 정도로 보면 돼 야 그럼 이 땡땡이 도대체 뭐야 부연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땡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뭐냐 이 첫 번째 첫 번째가 이거야 be goal directed 두 번째 set 뭐뭐뭐뭐라 이거란 말이야 이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 두 개 자 goal directed 여기 있어 목표 지향적이라고 이미 얘기해줬고 두 번째는 set their own goal set은 설정하다는 뜻이야 set their own goal 그들 자신의 뭐라 목표를 설정해라 형광핀 잠깐 칠하겠습니다 그들의 여봐 요거 어? 엘리트 운전선수를 얘기하는 거야 어 엘리트 운전선수를 그들 자신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겸 도와주는 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요기 1번 2번 있는데 요거 명령문이죠 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지? 목표 지향적이 되어라 설정해라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라 이거예요 명령문이야 넘어간다 뿅 웬 되겠습니다 웬 때라딴댄댄댄댄 웬 워킹 되겠습니다 워킹 위드 이어 애틀릿 야 웬 주어동사 생각했는데 니가 어 니가 말이야 누구와 너의 운동선수들하고 워킹 일할 때 운동하는 거겠지 뭐 일할 때 명령문이네 주어란 말이야 그들에게 주어라 뭘 줄까 목표를 주어라 자식 주어 간접 목적어 애개 아이고 그들에게 애개 애개 뭐를 줄까 목표를 주어 디오 을롤 무슨 목표를 줄까 이런 목표를 주란 말이야 어떤 목표 매일매일의 목표 일주일간의 목표 한달간의 목표를 주란 말이야 그 다음 너는 말이야 write them down 자 write down 이거 write down이야 write down은 받아 적단 뜻이야 받아 적다 너 말이야 받아 적을 수 있어 그것들을 야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뭘까 이 dm은요 지층처럼 나올 수도 있겠네 보니까 이 dm은 도대체 누구냐 이 dm은 바로 요거야 요거라 목표를 너는 받아 적을 수 있어 그리고 줄 수도 있지 그거를 누구한테 적을 수 있어 운동선수들한테 줄 수 있지 너의 운동선수들한테 줄 수 있지 그죠 자 받아 적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어 받아 적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when I observe a practice in china 되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observe 관찰했어 이게 약간 보는 거랑 약간 다른 거야 진지하게 아주 그 뭐죠 집중해서 보는 거야 practice 트레이닝이 되겠네 t-r-a-i-n-i-n-g 똑같은 말이야 연습 야 중국에서 하는 연습 딱 관찰했어 바로 그때 말이야 내가 notice 주목을 했지 목격했지 뭐 이런 정도 이냐 알아챘지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야 코치 말이야 코치 코치 그 코치가 그 코치가 주곤 했어 이치 자 이거 동사죠 어 줬어 이치 다이버에게 이게 디오네 이치 다이버는 이거 형광팬치를 하면 되지 이게 뭐야 엘리트 운동선수가 되니까 뭘 주었을까 이걸 주었네 어 피스 오브 페이퍼 종이를 주었네 종이 한 장을 주었어 아 미안하다 이거 아이오다이 다이버에게 종이를 주었네 음 각각의 이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공통이 아니고 스스로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그래서 이치를 쓴 거야 종이를 줬어 아 피스 오브 페이퍼 종이 한 장 줬어 with 자 with that days individual practice and go 되겠습니다 뭐뭇이 있는 이 정도로 보면 되겠어 뭐가 있는 종이야 that day 그 그런 뜻이야 그날의 의대 observational 의내 그날의 individual practice 개 인 별 또는 뭐 개별 practice 훈련 과 목표 가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치라는 말 있죠 이게 여기 individual 있죠 이게 이치 이런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치 인디비전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중요한 단어죠 각각한테 개별적인 거 충고야 자 remember 명령 못도 놨어 야 나 명심해야 돼 명심해 명심해 don't 하면 안 돼 limit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지 말어 목표를 그죠 뭐뭐로 2는 전치사야 야 목표 이거로 제한하지마 just 단지 physical practice 육체적인 거 육체적 자 여기 신체적이라고 여기 나와있어 여기 신체적이라고 나와있어 육체적 따른 말 물리적인 것도 있어요 훈련 요거만으로 이렇게 하지마 제한을 하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명심해야 돼 넘어갑니다 자 그럼 육체적인 거에 반대가 정신적인 게 나오겠죠 자 몸풀기 과정이나 자 이제 어우 이거 딱 세 개로 딱 끊기네요 어 자 그들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들은 바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란 말이야 슈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해야 한다 이 슈드는 이게 이게 뭐죠 주장이죠 주장 해야 하는 거니까 아까 R-E-M-E-M-B-E-R 이 명령문 얘 명심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이거 명심해 너 이거 해야 돼 슈드 해야 돼 비슷한 느낌이야 그들은 또한 뭘 해야 될까 가져야만의 목표를 내겠습니다 자 뭐뭇을 위한 뭘 위한 걸 가져야 될까 다른 부분 트레이닝 훈련의 다른 부분 을 위한 목표도 가져야 돼 search as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대어 뭐 뭐 뭐 뭐 뭐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 이걸 아 잘 자 other parts of training 훈련의 다른 부분이 이 거야 이거 이런 거 훈련의 다른 부분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지? 다른 이런 부분도 목표로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warm up routine 되겠습니다 루틴은 그냥 루틴이야 루틴 일상적으로 쭉 하는 거 일상적으로 쭉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냥 항상 하는 그 과정 일상적인 과정을 루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워머, 몸풀기 몸풀기 그죠? 그 다음에 멘탈 트레이닝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훈련 그리고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컨디션 조절 뭐 이런 거 이게 진격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한 말이야 또한 부연 설명 또한 또한 have you have your athletes take 사역동사 여기서는 또 동사원형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죠? 하게 해! 하게 하란 말이야! 너의 운동선수들인 말이야! take! 동원 나오네! 뭐하게 하란 말이야! their sports home with them 되겠습니다 그들의 sports 운동이죠 운동을 가져가란 말이야 집으로 그죠? A라는 것을 그죠? A라는 것을 B로 가져가는 것이야 자 A라는 것은 B로 그들의 운동을 집으로 가져가 중요한 거 위도 꼭 있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럼 데미 도대체 누구야?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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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 자 주어 take! 네모 with 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take! 데려가는 거야 가져가! 데려가는 거야! 이럴 때 꼭! with! 여기 주어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요! 필수야 필수! 없으면 안 돼! 음! 해석은 안 해 근데! 해석은 안 해요! 안함! 해석은 안 할 필요 없는데 꼭 써야 돼! 안 쓰면 틀린 거야! 다음! encourage them! 또 명령문 나왔어! 명령문! 장려하다 뜻이야! 아이고! 조금 잘 써야겠네 글씨를! 장려하는 거야! 격려하는 거야! 또 나왔어! 지칭투로 나올 수 있겠네! 그들한테 격려하도록! 투부정사 꼭 나오지요? encourage 목적어 2야잉! 자 keep a journal! 되겠습니다! 자 keep a diary는 일기를 쓰는 거죠! 그죠? journal은 일지 같은 거 일지! 이런 거! 일지! 그럼 일지를 뭐 하는 거! 작성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write 쓰면 안 됩니까?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는 꾸준히 계속 하는 거라서 그때 keep 쓰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계속 뭔가 할 때 keep을 씁니다! 꾸준히 뭔가 쓸 때는 write를 쓰지 않고 keep을 쓰는 거야! 계속 해야 되니까! 읽기 쓰자는 keep a diary야! 자 nh! 한 단어 외어내! 야 그럼 이 도대체 얘는 누굴 받아주는 거야! 자 이 journal을 받아주는 거지! journal! 그죠? 그 journal이라는 거죠! 그 일지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그들은 reflect on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데이가 누구냐! 바로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되겠지! 그죠? 그럼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란 것은? 자 리플렉트 on은 뭐뭇에 대해! 잠깐만요! 이 on이라는 게 뭐뭇에 대해! 라는 뜻이야! 리플렉트가 숙고하다는 뜻이야! 숙고하다는 말 모르는 사람도 있죠!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플렉트 on이 그런 뜻이야! 뭐뭇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practice에 대해서 생각해! and 그리고 말이야! competition performance 되겠습니다! 그죠? competition performance! 이거는 뭐 competition 대회죠! 대회! 경쟁 뭐 이런 거죠! 시합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서의 performance 수행!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야!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set new 이렇게! 자 일플렉트 첫 번째 동선! 두 번째 set! 그들은 일플렉트 on 하고 그들은 set 하는 거야! 뭘 set 하는 걸까? 새로운 practice goal! 새로운 목표! 훈련 목표 설정! set 설정하는 거야! 쉬운 말로 세우다! 이런 얘기지! 다음 뭐 하냐? evaluate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평가해! short term and long term goals! 짧은 기간! 기간! short term은 단기간이야! 단! 또는 짧은 이런 뜻이죠! long term! 긴! 다른 말로 장이죠! 긴 거! long term!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목표! 평가해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swer on!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with some song! 되겠습니다! some! 이거 몇몇 노래라는 뜻이죠! 이게 some 몇몇! 아이고! 끊어주세요! 몇몇 노래! 되겠습니다! 몇몇 노래에서! 노래에서! 자! communication of dominant emotional mood 와 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야! 이거 주어가 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가 주어! 이게 이것은! 요렇게! 동작! 아! 주르륵! 이게 부어야! 중요하다! 이 괄호! 이 주어라는게 중요해! 그죠? 이 just는 필요없는거야! 원래 해석하면 꼭 이거야! 그죠? as가 있죠! 뭐뭐만큼! 뭐만큼 중요하겠냐면! 이것만큼 중요하대! 만큼! 자! 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중요하대! 이것만큼 중요하대! 이것만큼 중요하는거야!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이거! the lyrics 가사! lyrics라는 것이 전달! 표현! 이런거죠! 아! 그럼 전달하는게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아! 의사! 의사전달! 의사표현! 만큼 중요해야돼! 노래에서! 노래에서! 어떤 노래! 몇몇 노래에서 말이야! 그죠?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다! 이 전달하는게!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중요한거야! 뭘 전달하는거야! Dominant Emotional Mood! 자! 두가지를 전달하는거야! 자! 요거! 요런 것들이나! 또는! 이런 것들! 뭐야 이거! 이런 것들! 그죠? A 또는 B를 전달하는게! 가사전달만큼 중요해야돼! 오! 그렇구나! 그럼 뭐야! mood! mood! 기분! 또는 분위기! 이런거야! Emotional! 정서적인거! 정서적인거! 감정적인거! Dominant! 우세한거야! 지배적인거야! 또는 뭐야! Specific! 특정한거야! 자! 특정한거야! 자! 잘 봐! 여기는 우세한거라 그랬어! 우세한거는 전반적으로 다 있는건데! 특정한것도 있어! 지역적인거! 얘는 전체적인거고! 얘는 약간 부분적인거란 말이야! 전체적인것도 중요하고! 전달하는게 중요하고! 부분적인거 전달하는것도 중요한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기분 분위기인데! 얘 feel도 있어! 얘 거의 같은말이야! 특정한! rhythmic! rhythmical한 느낌! feel 느낌이란 말이야! 비슷하죠! 전체와 부분! 이런거 전달하는것도 중요해! 감정적인거에 있어서! 전체적 감정 뿐만 아니라! 부분적 감정같은것도! 전달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얘는 블루스송도 되어있습니다! 얘는 블루스! 우울한 노래야! 블루스 노래에서! 이 블루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색깔로써는! 푸른색인데! 감정으로써는 우울한겁니다! 많은 블루스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들은! 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이러한 카테고리! 범주! 범! 위! 부! 냐! 이런 얘기야! 분야! 인! 안에! 있다! 라는 얘기죠! 오! 비동사 다음에! 아이고!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어! 이때 비동사 있다! 라는 뜻이야! 형용사가 나왔어! 참고 많으세요! 그러면! 하다! 라는 뜻이야!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이다! 라는 뜻이야!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 이때 이거는! 이 형식이야! 형용사 명사! 보어야! 전치사 나오면! 이 형식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석할 때! 비동사 많이 나오는데!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치사 나오니까!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블루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블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블루스가! 이 A와 B를 전달하는! 전달을! 하는데! 중점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내려오겠습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차이! 차이! 차이제도! 차이제도! 불구하고! Implied by! 장르의 트래디션! 은연 중에! 풍.. 수동이 풍겨지는 거예요! 풍겨지다! 뭐에 의해서? 장르 와 전통에 의해서! 풍겨져! 풍겨져! 숨겨지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주어 진주어 되겠어요 말하는 것은 safe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safe 안전한 거 무방한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걸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접속사 that 성공적인 가사 전달 여기서 뭐 가사 전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가사 전달 텍스트 가사 가사의 전달이라는 것은 이 전달이라는 것은 이다 not always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뭐죠? 부분부정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necessarily 필수적인 거죠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니다 for 의미상 주어 successful 성공적인 노래의 공연 노래 공연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니다 뭐가 가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됐죠? it is never sufficient 그것이 절대적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 또 여기서 이제 it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노래 가사말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것만으로 또 충분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얘기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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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에서죠 어디에서도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에서 장르는 가주어 진주어 it that 진주어 되겠어요 진주어 접속사죠 that 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라는 얘기죠 예상된다 수동되죠 예상된다는 얘기죠 자 lyrics 가사 가사라는 것이 understand double 되겠습니다 이해 할 수 있는 거야 가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장르에서 조차도 심지어 그런 장르에서 조차도 심지어 이런 얘기죠 searches 가능해 들으면 오페라나 art song 가곡이라고 합니다 가곡 가곡 같은 이런 얘기죠 오페라나 가곡과 같은 이해할 수 있는 가사가 기대되고 예상되는 그런 장르에서 조차도 조차도 있어 있어 뭐죠 more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go on 벌어지고 있어요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요한인가 뭐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있는데 서덜랜드라는 사람 한번 더 기억해 보자 이 사람은 호주의 소프라노야 소프라노니까 오페라 가수 되겠네 이 사람 was criticized stongten의 비판을 받은 거야 비판 비난을 받는 거야 가끔씩 자 뭐 때문에 받을까 for 서투른 형편없는 발음 때문에 피난을 받아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왜냐면 그녀가 바꿨지 some 일부를 그녀의 요렇게 모음 모음 소리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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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 약간 바꿨어 아주 조금 약간 바꿨기 때문에 발음이 별로 안 좋아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 그러나 이 결점은 이 결점에서 이곳은 바로 서투른 발음이란 말이야 이 결점이라는 것이 bar from being considered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가 있는데 are 목적어 from ing 되겠어요 목적어가 아예인지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가 방해동사인데 자 그녀가 뭐 하는 거야 being considered 여겨지는 거야 뭘 여겨지는 거야 가장 위대한 오페라 가수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거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20세기 얘기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아 즉 가사 전달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오페라 가수다 오페라 가수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에요 조이란 사람과 조이란 사람은 자 브리티시 베이스드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영국계 영국계 영국 출신이 뭐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베이스드 근거하는 거야 애니메이터 이거는 만화 영화 만드는 사람 유식한 말로 제작자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야 후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네 아 이 사람은 설립을 한 사람이네 머리를 설립했을까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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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누구와 이거 이거 스튜디오를 존과 설립했어요 고일명사는 전부 해석할 필요는 없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장려했어요 격려했어요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녀의 어 이렇게 이거는 분산에 그리는 기술을 기술을 애즈는 뭐뭐 할 때 이렇게 보겠어요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기를 많이 푹 뜯어 주셨대 자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몇몇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시절 자 어린시절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은 획득을 했어 아 원이라는 것이 이제 획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이겨서 얻었다는 뜻이야 음 학교에 있는 장학금 얻었어요 그리고 어텐딩은 다닌 거야 다니다 예술학교에 어디에서 왓포드에 있는 예술학교에 다녔어요 그녀의 공부는 성공적이었어 그러나 그러나 듀투 뭐뭐 때문에 이런 듯이 아 렉 부족했어 어 부족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는 요렇게 캔트 과거로 보자 과거니까 쿠든투를 쓸게 워즈니까 쿠든트 할 수가 없었지 계속을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대신에 일을 시작했지 일하는 걸 시작했지 인사들은 대신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는 예를 들어볼까 worked well 어우 일 잘했네 일을 됐어 어떻게 했을까 잘했어요 어디에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이 만화영화란 말이야 아 만화영화 스튜디오에서 얼마동안 3년동안 자 언틸 언제언제까지 잇 잇이죠 잇은 바로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문을 닫을다 문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일했네 애프터 위치 자 그 후에 그 후에 자 그러면 위치의 선행사는 요걸로 보면 되겠다 어 요렇게 문을 닫은거자 아이고 미안하다 자 문을 닫은거야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어 체크 좀 다시 해야 돼 미안하다 요게 체크 이렇게 잇이네 자 문을 닫았어 그 후에 말이야 어 그 후에 그녀는 또 찾았어 일을 어 일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일이냐면 프린팅 인쇄하는거 인쇄 인쇄하는 회사 해서 일을 찾았고 아 뭐로써 일을 찾았냐면 포스터 디자이너로서 일을 찾게 된거야 그녀는 어 리메인드 위드 포스터 컴패니 되겠습니다 남아있었어 자 누구와 포스터 컴패니와 함께 남아있었지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리고 주안을 만났지 남아있었어 그리고 만났어 자 애프터 숏트립 짧은 여행이죠 여행한 후에 to 어디어디로 에 존의 네이티브 고국의 헝가리 고국 헝가리 되겠어요 고국 헝가리 로에 짧은 여행을 한 다음에 그들은 자 리턴 to 돌아오다 리턴 to가 어디어디로 죠 어디어디로 여기 영국으로 돌아왔어 뿅 영국 영국 바로 그곳에서 1940년이죠 그들은 설립했어 무엇을 설립했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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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를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지 자 설립을 하고 났어 레이터 나중에 결혼했어 레이터 나중에 음 50년대 스튜디오는 시작했어 일을 시작했어 자 work on animal farm 뭐에 대해서 동물농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했지 which 자 이거 동물농장이라는 게 뭘까 이 동물농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냐 became 되었어 one of its best known best known 잘 알려줬던 뜻이죠 수동태야 이 best known 외래 비교급이네 최상급이네 잘 알려진 영화죠 영화로 가장 잘 알려진 영화 중에 하나로 하나가 되었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영화로 영국의 최초의 feature length 되겠습니다 장편 장편의 장편의 애니메이션 이었다 as well as 있죠 as well as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런 얘기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장편의 수고하셨습니다 색깔 전 seeing 장편의 확 Bibli 집에 장편 보기 Lol